고객이 토하 중이어서 삐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 아니 도대체 누구랑 전화 오는 거야 몇 시간째 고객이 토하 중이어서 삐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 야 자냐? 또 민아 똥톱이 없어도 못다가 뚜덜뚜뚜뚜? 아씨 손톱 좀 길러 참키해 진짜 맛있다 나 이거 먹을래 진짜 뒤진다 너 이거 마셔 아씨 아 너 오렌지 못 먹지? 오렌지 안 먹잖아 음 오빠 이거 마셔 나 오렌지 안 먹잖아 이거 파인애플이야 파인애플이야? 파인애플이야? 응 오빠 오렌지 안 먹는 거 난 거 알지? 나 화장실 줘 아 알지? 아무 말도 안 했어 형님 어디 가세요? 어? 나 화장실 어 재밌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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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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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제 밤에 누구랑 전화했어? 아 미나랑 두 시간 동안? 아 뭐 화난 일 있다 해가지고 그거 들어주더라고 근데 오빠 막 밤에 전화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어 나랑 통할 때 졸리다가 자고 아 어제 좀 재밌어가지고 아 어제 좀 재밌어가지고 무슨 얘기 했는데? 아 뭐 미나 지하철 타고 가는데 뭐 내 얘기하는 거야? 어 야 너 어제 말해준 그 지하철살 야 너 진짜 그거 어떻게 생각해? 아니 난 모르지 니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 이거 어제 지하철살이 뭔데요? 아니 아니 이거 또 얘기하면 내 입이 아파 아 야 너 뒤진다 아 뭐 어때서 내가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아 뭐 일단 우리 주문이라도 할까요? 야 니가 사냐? 아니 내가 예민한 건가? 여자친구가 내가 벗을 수 있는데 그거 핸드백 딱하니 넣고 나가는 거 봤어? 아 그건 좀 아니지 않아? 아니 그리고 무슨 두 시간 전화했다는 것도 좀 그래 뭔 대단한 얘기라고 둘이 비밀 얘기인 것 마냥 눈빛 찌르르 주고받고 아 진짜 짜증나 야 미나 선배 과에서 인기 많지? 유명하지 그렇지? 정우 형이랑도 많이 엮이고 뭐가 엮여? 아 그러니까 과에서 그냥 둘이 썸 아니냐고 막 그랬는데 뭐 아 미나 선배가 원래 그냥 성격도 괴활하고 털털하잖아 가족이야 가족 그러니까 족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 열받았지 잘 먹었어 소연아 아 여기 너가 로제 떡볶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미나가 너랑 먹으라고 추천해 준 곳이야 아 그래 맛있지 오 어쩐지 엄청 맛있더라 봐봐 맛있다니까 오빠는 미나 선배랑 되게 잘 맞았을 것 같아 뭐가 잘 맞아? 그냥 둘이 사귀만 에이씨 야 걔는 그냥 친구지 우정 어 뭐야 여보세요 야 야 나 지금 수연이랑 있다 어 아 야 맞다 아 깜빡했다 야 잠깐만 야 수연아 응 나 오늘 미나 뭐 좀 잠깐 도와주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? 지금? 어 지금 너 가만 보면 정우 형 앞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되려는 것 같아 괜찮은 사람? 괜찮아 보이는 사람? 원래 취향이나 성격이 그게 아닌데 그냥 그냥 야 애써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거잖아 어허허허 어어 그래 가자 재밌겠다 괜찮아? 어 그럼 그럼 어 야 미나야 지금 바로 갈게 어 알았어 야 미안 미안 아 지금 바로 가자 어 가자 쿨한 척 아휴 이 멍청아 이씨 아무튼 난 간다 야 그냥 여사친인 거겠지? 친구 우정 뭐 그런 거래잖아 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 왜 있잖아 너랑 나처럼 야 남녀 사이의 애매하고 알싸한 감정을 그냥 남사친 여사친이란 단어로 포장을 하는 거야 뭐 그럼 너랑 나는 뭔데 응? 응 응 아 예외도 있지 새끼야 야 연애는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너가 힘들면 그만해도 돼 알지? 알지? 야 간다 어 가 cess so 좋아 언제들이 advocating 한글자막 by 한효정